3가정 2학기 절기 특별공과 성탄주일 제목을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성탄절을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외울 말씀은 요절함성카드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말씀함성카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성탄주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레벨 2와 레벨 3, 4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친구들, 오늘은 기쁨이 가득한 성탄주일이에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쁨을 나누는 날이죠. 기쁨을 표현하고 나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표현하고 그 소식을 전할 수 있을지 공과활동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아래 QR코드를 통해 기쁜 소식을 나눠요라는 찬양의 가사를 함께 들어보고 올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향한 유일한 기쁨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선물로 보내셨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어보는 것들은 세상 향한 유일한 소망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원의 선물로 보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기쁨의 소식을 나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기쁜 소식을 나눠요 압박이 내 약속을 세상 향한 유일한 기쁨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의 선물로 보내셨죠 압박님의 은혜는 세상 향한 유일한 소망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원의 선물로 보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기쁜 소식을 나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기쁜 소식을 나눠요 자, 친구들 잘 들어보았나요? 그런데 가만 보니 악보에 2절의 가사가 적혀있지 않아요 자, 찬양을 다시 듣고 2절의 가사를 옮겨 적어도 좋고 아니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새롭게 작사를 해서 불러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을 향한 유일한 기쁨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의 선물로 보내셨죠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가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소식을 찬양했어요 천사들이 찬양한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14절 말씀을 통해 함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맞아요, 친구들 영광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어디서요? 이번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가 함께 적은 이 말씀은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으며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절을 보내요 생활 속으로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전할 수 있어요 부록에 있는 성탄 카드를 만들어보며 기쁜 소식을 전해보도록 해요 부록에 있는 성탄 카드 속지와 부록지 그리고 스티커 풀과 펜을 준비해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 카드를 만들어보려고 해요 예쁘게 그림 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안에 지금 색칠되어 있지 않은 그림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할 거니 친구들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거를 한번 선택해볼게요 자 이곳을 먼저 예쁘게 색칠해주세요 그림 카드를 예쁘게 색칠해주었나요? 자 그러면 한쪽에 그림 카드를 놓고 우리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카드 속지가 있어요 자 이곳에는 점선이 나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점선이 되어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앞뒤로 한 번씩 접어가면서 잘 접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에 보면 풀 붙이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양쪽 옆에 붙일 건데 그 전에 이렇게 뜯어보면 중간에 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뜯어내주세요 자 동그라미 부분을 뜯어준 다음에 이곳에 짠 하고 붙일 거예요 움직이지 않도록 자 풀칠하는 두 곳을 접어주고요 뒤집어서 이곳에 모양에 맞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꾹 눌러주세요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동그란 원 부분이 나왔어요 이곳에 무엇을 할 거냐면 바로 우리가 아까 그림 카드 색칠한 예쁜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림을 쏙 넣어줄 거예요 와 너무 예쁘죠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바로 이곳에다가 우리가 성탄 카드를 작성할 메시지를 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쁘게 완성될까요? 자 뒤에 보시면 풀칠하는 곳이 있고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따라 꾹꾹꾹꾹 눌러주고 이것도 똑같이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모양에 맞게 붙이는 곳에 풀로 함께 연결해 줄게요 차근차근히 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풀칠하는 곳 다이아몬드 모양에는 다이아몬드를 맞는 모양대로 붙여주시고 또 하트 모양에도 하트 모양에 맞게 찾아서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우리 이 슬라이드 두 장에 여기에다가 이 성탄의 카드 의미를 담아서 함께 글을 쓸 거예요 어떤 글을 쓰면 좋을까요? 친구들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 전달할 거니까 함께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이처럼 친구들도 성탄 카드를 통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해 보아요 선생님은 이곳에 이렇게 써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꼭 친구들이 여기에 편지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근데 이렇게 하면 그림이 너무 많이 가려지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곳에다가 쏙쏙쏙쏙 넣어볼 거예요 자 이곳에도 넣어보고요 자 친구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함께 카드를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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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아볼게요 브록 스티커를 붙이는 란이 있어요 예쁜 하트 브록 스티커를 마지막으로 붙여줘볼게요 반쪽씩 나누어져 있으니 잘 붙여주세요 또 하나를 옷에다가 붙여주었어요. 친구들 성탄 카드가 다 완성되었어요. 자 함께 열어볼까요? 짠! 우와 예쁘게 색칠한 아기 예수님의 그림이 보이네요. 성탄의 소망을 담은 카드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친구에게 전달해보세요. 가정용 미션북 성탄주일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QR코드를 통해 성경스토리를 시청해주세요.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절을 보내요.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미션 1. 묘절 카드로 함성하고 빈칸 채우며 확인하기 누가 보금 2장 14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빈칸을 채워가주세요. 미션 2. 말씀 묵상하기 본문 누가 보금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은 후 내용을 묵상하고 적어보세요. 미션 3. 하나 실천 계획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과 방법을 적고 실천해보세요. 질문이 써요란에도 궁금한 것들을 꼭꼭 적어주세요. 복습의 미션 1, 2, 3도 잊지 말고 체크해주세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주위에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